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이 강부압으로 조금씩 올라서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흐름 참 다행인데요. 주식 초고수들은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전윤호 수석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식 초고수 수익률 상의 1% 포트폴리오 과연 주식 초고수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주식 초고수는 주식 잔고가 500만 원 이상, 그리고 회전율이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이상, 2000% 사이, 그 다음에 전월 투자 수익률이 상의 1%인 당사 고객들을 초고수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MTS 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순 매수 상위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지금 사고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 LG전자, 시젠, 현대로템, 포스코강판, 효성TNC, SK하이닉스, 셀트리온헬스케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넥스, 유바이오로직스가 또 눈에 띄네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CMO 관련주라든지 백신주인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 주식들이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초고수 상위 리스트에도 셀트리온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시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바이오 주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락할 때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코강판, 급등할 때부터 따라잡는 부분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방향은 바이오인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바이오하고 저희가 보내는 건 반도체, 그리고 또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이 좋은 포스코강판이라든지 또 효성스테인 씨는 이제 목표 주가를 기관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을 계속 이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순환매수 상위에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주식,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들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씨가 팔고 있는 순환도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순환도에 잡히고 있습니다. 또 차익 실현하는군요. 네,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같이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처럼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은 시장 분위기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스티팜, 이수에집스, 최근에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을 하네요. 네, 일단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이 아직 좀 불명확한 종목들은 시세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좀 보고 싶은데 순매도 종목 중에서도 이제 흑자전환이 기대가 되고 구조조정 완료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대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산그룹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어떤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16일 동안에 이틀 빼고 전부 다 순매수를 했고요. 현재 5일 연속 순매수 중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순매도에 오늘 잡히는 주식 중에서도 괜찮은 주식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HMM은 계속 사고팔구를 반복하면서 지금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한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순매수했던 종목들의 방향성을 볼까요? 네. 방향성은 역시 바이오하고 반도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서 확실히 섹터 기준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또한 초고수들이 계속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휴원스 그룹주, 휴원스, 휴메딕스,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휴원스 글로벌 같은 주식들은 계속 매매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파스라든지 백신 패치 관련한 주식 그다음에 저 어저께 그저께 계속 급등했던 안트로젠, 당뇨병 치료 임상이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로 아주 급등을 하는 속에서 초고수들이 5일 동안 순매수 상위에 있고요. 이 중에서는 SFA 반도체를 저희가 좀 보고 싶은데요. 현재 시총 1.4조고 2020년 영업 실적 기준으로는 그닥 이렇게 싼 주식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초호황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올해,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어떤 전망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순환매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이터 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리스트 외에도 DB 하이텍이라든지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초고수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와 반도체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SK아닉스와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보여주고 특히나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의 SF 반도체, DB 하이텍과 같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두드러진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바이오주는 사실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셀트룸 그룹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5거래일 동안 팔았던 종목군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지금 CGN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5일 동안에 시세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CGN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좋고 저평가된 인식이 있는데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5일 동안에 차익시전이 좀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순매도가 5일 동안 나왔지만 역시 또한 지켜봐야 될 종목들은 SK머티리얼즈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주식들인데 이런 순매도를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 조정이 있지만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닐까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리포트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8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좀 떨어질 수 있고 최근 5일 초고수들은 매도를 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는 계속 좀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와 주성엔지니어링 특히 주성엔지니어링 주가하고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적절히 차익실현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아예 뭐 뒤돌아사는 움직임이 아니라 샅다파랐다를 또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 씨 또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매도 종목이지만 좀 논여겨서 볼만하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거래일 동안 또 순매수했던 종목들의 상승률 상위 또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네. 1위는 크라운제과 우선주입니다. 5일 동안에 100% 넘게 오른 이런 주식들은 시장의 이슈를 체킹을 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이거를 따라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테마하에 좀 단타 매매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약간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도 사실 저는 조금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개인 투자자 마음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이제 5위 이후를 늘 보고 싶은데 5위 이후에 DB 하이텍이 나와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주 쪽에 현대 건설기계나 아니면 노루페인트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이 건설주들이 계속 아파트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건설이 공개작기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일 동안 10%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실적을 확인하고 이런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DB 하이텍, 노루페인트까지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상승률 순위 또 상위에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주식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미래세증권 전윤호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